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란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제거하기 힘든 감정이 질투와 시기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의와 적대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대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성자가 되고 나면 갑자기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자 않게 관대와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있죠. 그 관대와 아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관대하게 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양반이 범한 범죄 행위를 그냥 덮어주는 그런 법적인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그 다음에는 부메랑을 맞죠. 본인이 칼을 가졌을 때 그 칼을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칼이 자신을 목을 베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빠지는 큰 그런 소위 오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관대하게 대하면 내가 아량으로 대하면 내가 선하게 대하면 적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와 우리 편에 대한 적대감이나 적의를 상당히 누구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이런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적대감과 적이란 것은 아주 없애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상대방이 내한테를 갖고 있는 그런 엔비라고 하죠. 젤러시라고 하죠. 질투, 시기심. 그리고 적대감이란 것은 굉장히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 적대감을 무장한 사람들은 와신 상담할 것이고 결국은 뭐죠 모략이라든지 정치공작을 꾸며 가지고 그 아량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골로 보내겠죠. 그래서 권자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나와 우리 편에 대한 적의와 적대감을 상당히 누르뜨릴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과 여러분들 오판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윤석열 부부와 한 동네 얼굴을 세워놓고 어린이에게 활쏘기를 시켰다. 그냥 이거를 아이고 나쁜 놈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 적대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거다. 윤석열 퇴진 집회 주최 측에서 행사 사진 등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진행된 활쏘기 퍼포먼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인형에 붙인 뒤에 이를 장난감할로 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아마 공개된 겁니다. 절대 적대감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범법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허물떡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칼 끝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탁자 위에 세 개의 인형이 있고 각각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이 컴지막게 붙어있다. 한 남성이 장난감할을 쏴서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막히자 인형은 픽하고 딜을 쓰러졌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나온 바로 풍경이다. 초등학생 좀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 행사장 앞에서 두 발을 벌려 환호한 모습 성인 남성이 신발을 벗어 얼굴을 내리치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뭐 아이고 인간 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인 거죠. 적인 겁니다. 이 적대감과 적인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허물적하게 넘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 제26차 정부 규탄 대 어떤 경우를 하든지 간에 이게 과거에 북한 애들이 썼던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이게 2016년 12월 달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으로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시기심 질투감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없앨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차이가 많은 경우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적대감 적이라는 것은 없애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봐주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 자신들의 이제 칼을 맞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